네, 갖고 싶은 냉장고 용량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브랜드는 삼성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의 가격만큼은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SK스토어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삼성의 양문형 냉장고 준비가 돼 있고요. 리얼메탈이 맞습니다. 그렇죠. 리얼메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고요. 삼성하면 AS 다들 아시죠? 삼성의 브랜드로 800m 넘는 대용량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800m가 넘습니다. 도대체 용량이 어느 정도? 600, 700 아니에요. 815 정도는 돼야죠. 815리터의 대용량 리얼메탈로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최대 할인되는 금액 보니까 자동주문 전화 1만 원 할인 혜택에 일시불 10만 원에서 11만 원이요? 맞습니다. 이 금액으로 최대 할인을 받아보신다면 모든 할인 시 100! 아니, 앞에 숫자 여기 없어요. 8만 9천 원. 엄청난 가격이죠. 815리터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무이자 24개월의 혜택을 받으신다면 한 달에 4만 9천 원대로 삼성의 리얼메탈 양문형 냉장고를 가져가시면서 이거 세 가지의 냄비 이것도 다 주시는 거 맞죠? 그렇죠.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되어있는 냄비 다 드릴게요. 양수, 편수, 전골 저희가 고급스러운 사은품까지 함께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815리터, 굉장하죠? 크기 엄청나죠? 600, 700리터 때 이거 쓰시는 분들이 혹시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깊이가 깊어진 만큼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꾸 소재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진짜 리얼메탈 맞냐고. 메탈 느낌만 나는 색상이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로 리얼메탈이 맞고요. 우리 주부님들의 로망이시잖아요. 리얼메탈을 집에 딱 가져다 넣으시면 인테리어 하지 않아도 인테리어 한 효과를 싹 누려보실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헤어라인 패턴까지 싹 넣어드렸습니다. 멋져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홈바예요. 그럼요. 홈바까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치 한 번만 싹 하면 스르라고 열리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드시는데도 이제 큰 문 열지 마세요. 그게 사실 전기용금 남기거든요. 아유, 아이들, 남편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냥 냉장고 열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것만 아껴가도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음료수나 자주 먹는 것들을 홈바에다 딱 빼놓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LED 디스플레이인데 바깥으로 나온 버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툭 나와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더 좋으실 거고 아이스 블루 라이팅이 탁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는 고급스러우면서 몇 초 지나고 나면 싹 꺼져버려요. 그래서 외관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 리얼메탈의 느낌 그대로 살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혹시 어디에 있을까? 예전에는 중간 손잡이, 아니면 전체 롱 핸들. 그런데 이제는 히든 핸들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딱 잡힙니다. 요즘 주방 가구나 주방 가전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군더더기 장식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히든 핸들로 딱 넣어드렸기 때문에 예전 냉장고 같은 경우에 옷 입혀놓으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오래되면 고춧가루만 묻고요. 그럴 염려 없이 깔끔하게 히든 스타일로 딱 넣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다 손을 넣어도 손은 쏙 들어갑니다. 히든 핸들. 이거 보시고 쫙 열어서 안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부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넓죠? 자, 815리터가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확 열고 나니까 냉기가 진짜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냉기가 쫙 느껴질 만큼 강력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디지털 임버터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동하니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컴프레션만큼은 또 무상 AS 기간을 확 늘렸어요. 무려 10년이나 저희가 무상 보수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컴프가 고장났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냉장고 한번 구입하시면 한 10년은 쓰셔야 되는데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는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 딱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환해요. 정말 환한데 제 쪽에 있는 이 도어가드도 그리고 지금 OKC 옆에는 도어가드도 아니 이게 두 줄 수납 세 줄 수납은 기본인데 예전에는요. 선반이라든지 이런 가드 부분에 이렇게 흰색이 많이 입혀져서 안에 뭐가 있는데 제대로 안 보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소스라든지 어느 정도 남았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셨다면 이제는 투명가드로 싹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청소하시기에도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요. 물도 큰 게 지금 두 줄까지도 수납이 되는데 제일 아래 칸 있죠. 이 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칸은 솔직히 우리가 버리고 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버리고 가는 공간이었지만 삼성은 이 하나 부분까지도 다 살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는 팩 같은 거 충분히 넣어보시고 활용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공간의 효율성까지도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815리터의 냉장실이 지금 500리터가 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손을 한번 제가 싹 넣어볼게요. 손을 싹 놓고 뺄 정도로. 정말 깊습니다. 그리고요. 참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빵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냄새와 그 향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탈취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보이시는 것 같이 솔라파워 탈취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젓갈 냄새, 김치 냄새 꽉 잡아주니까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 칸 좀 가볼게요. 아래 칸 가보니까 곰솥. 곰솥 800리터 들어가죠? 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건데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속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김치통까지. 김치통까지. 근데 이게 작은 김치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려 10리터가 넘는 김치통이거든요. 넣고도 저희가 곰솥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용량이니까 10년, 15년 사용하시더라도 용량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600대, 700대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냉동실로 와 봤습니다. 냉동실도 역시 도어 가득죠. 그리고 이쪽도 지금 아주 역시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 보통 왜 비닐봉투로 둘둘둘둘 말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좀 이제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수납 공간 중에 한 공간이 왜 우리 얼음 만드는 아이스트레이 공간 이거 조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름에는 사용하지만 겨울에는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빼두시면요. 이 공간도 무려 2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m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공간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문 좀 닫아볼게요. 리얼메탈인데 이게 진짜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진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가격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100만 원대로 가져가 보시는 냉장고가 맞는데 무늬만 메탈이 아니라 리얼메탈로 넣어드렸고 800리터가 더 넘거든요. 그래서 10년, 15년 원하시는 냉장고라면 이 냉장고면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로 저희가 정말 확신하고 자신 있게 선보이는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리얼메탈, 리얼메탈 맞잖아요. 815리터 정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SK스토어에서는 11만 원의 최대 할인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보시죠. 받아보시면 108만, 저는 여기서 막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혹은 무이자 24개월로 나눠 내시면 한 달에 4만 9천 원대로 멋진 냉장고에 여러분들 주인이 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잖아요. 해피콜 시에 100% 취소 환불 가능하면서 프리미엄 서비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이 프리미엄 서비스 저희가 약속 드릴게요.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 보증뿐만 아니라 배송 설치 무료고요. 사다리차까지 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희 폐 냉장고도 무료로 수거해 드리고요. 지정일 배송까지 이사원수 생각하신다면 저희 지정일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냄비 3종 세트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수냄비, 양수냄비, 전골냄비 이거 뚜껑까지 맞춰서 진짜 요긴한 이 냄비 3종 세트 인덕션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것까지 함께 챙겨 보시고 가격이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가격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함께해 보시죠. SK스토어에서 보실 수 있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 이 냉장고. 색 Et seguridad. 가격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저는 삼성 디자인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메탈이나 리얼 메탈에 보이시죠? 냉장실, 냉동실 합쳐서 무려 815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815리터입니다. 삼성입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 특히 디지털 임버터 컴프레이션은 10년 무상 AS를 지금 보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냄새 걱정? 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냄새 걱정도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솔라 파워 탈출까지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냉장실에 곳곳에 김치라든지 온갖 식품들 다 보관하셔도 되고요. 게다가 홈밥까지 있으니까 한여름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문을 열고 닫고 많이 해요. 이게 또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요. 아이스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동식으로 칸을 바꿔도 되고 아예 없애도 되고 쓰실 때만 넣어서 쓰셔도 되고 그만큼 공간을 잘 생각한 삼성 냉장고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무려 815리터. 심지어 이 가격. 리얼메탈. 너무 멋지죠? 정말 만나기 힘든 파격대, 파격 초특가전입니다. 삼성의 양문형 냉장고 815리터 대용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얼메탈이에요. 아이스블레 LED 디스플레이, 깔끔한 히든핸들에 심지어 이지홈 바가 터치식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보시고요. 소비전력이요. 저희 집 거 보니까 확실히 10년 전에 1등급이었는데도 이거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따져봐주세요. 저희 디지털 임버터 컴퓨레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1.9kW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거랑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주문 전화 만 원의 할인에 대해 일시불 지금 10만 원까지 108만 9천 원대로 쭉 떨어지면서 24개월 무이자 할부는 한 달에 4만 9천 원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SK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K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삼성. 오늘 양문형 냉장고 초특가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냉장고는 열어서 보셔야죠. 무려 815리터. 넉넉합니다. 정말 크고요. 여유롭고요. 지금 300리터가 넘고요. 냉장실만 하더라도 500리터가 넘어요. 그렇죠. 냉장실, 냉동실 앞에서 총 815리터나 되기 때문에 10년, 15년 사용하시더라도 용량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 열자마자 확 시원한 느낌이 딱 오는데요. 역시 냉각 시스템 하나만큼은 삼성이 또 확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컴프레션은 또 10년 무상 AS를 약속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저희 삼성의 자신감이죠. 인버터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도 10년 무상 보증이 가능하니까 10년 이상 사용하시더라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화내요. 아니 왜 이렇게 화난가 했더니 받치고 있는 선반이라든지 지금 도어 포켓 있죠. 그 가드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명해졌어요. 투명으로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깨끗하게 사용도 가능하시면서 보세요. 한두 줄 그냥 저장해놓은 게 아니라 두 줄, 세 줄 이렇게 다 넣어보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칸을 보시면 사실 아래 칸은 솔직히 뭐 이렇게 허리도 많이 구부려야 되고 이 안에 뭐 널 넣지도 못하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네요. 버리지 마세요. 저희 삼성 거는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살려드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치즈라든지 충분히 넣고 보관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딱 안에 지금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곰솥. 이게 지금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뺐더니 안에 또 커다란 김치통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저 김치통 같은 경우에는 10리터가 넘는 김치통이거든요. 그 김치통을 넣고도 곰솥을 넣었다라면 진짜 용량 짐승이다 짐승이다 하실 정도로 다들 좋아하세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위칸 가서 보니까 탈칙이라고 돼 있어요. 솔라파워 탈칙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들이 워낙 향이 강해서 냉장고 안에서도 막 섞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식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솔라파워 탈칙이가 젓갈 냄새, 이런 김치 냄새 꽉 잡아드릴게요. 빵 넣고 김치 넣고 냄새 섞이고 이럴까봐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냉동실로 왔어요. 냉동실도 거의 비슷한 구획으로 딱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트레이.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세요. 이거 우리 집은 좀 필요 없는데 이거는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과감히 빼세요. 빼셔도 되고 이걸 딴 공간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20리터가 넘어요. 그렇죠. 무려 20리터 공간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빼놓고 원하시는 거 넣고 냉동을 해보셔도 되고요. 또 여름철에는 아이스트레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문을 딱 닫아서 보면 그래도 문 닫고 봐야죠. 왜냐하면 색깔도 봐야 되고 어떤 소재인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진짜 멋져요. 진짜 리얼메탈이 맞아요. 진짜 리얼메탈이 맞아요. 메탈 흉내만 낸 게 아니라 리얼메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가 있거든요. 빛에 딱 비춰지는 이 리얼메탈의 광채를 고객님께서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바가 지금 딱 한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써보신 분들이 아세요. 왜냐하면 워낙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걸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손 자주 가는 음료수, 우유, 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딱 이 공간에다 넣고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핸들까지도. 뭐 하나 진짜 밖으로 나온 장식들이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근더더기 없이 히든핸들 스타일까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손잡이에 고춧가루가 묻는다, 손잡이에 더러워진다 이런 걱정 없으셔요. 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815리터. 그런데 리얼메탈 815리터. 오늘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짜 이 가격이 맞는지. 맞습니다. 최대 할인 지금 11만 원. 11만 원. 아니 시작되는 가격도 마음에 드는데요. 모든 할인 받으면 108만 9천 원이에요. 108만 9천 원. 앞에 110, 120, 130 이게 아니라 108만 9천 원. 이게 무이자 24개월로 한 달에 4만 9천 원대 딱 만나보시면서 해피콜시 100% 취소 환불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날짜라든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거 많은데 삼성의 프리미엄 서비스 물론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삼성의 프리미엄 서비스 다 챙겨드릴게요. 저희 인버터컨브레셔 10년 무상 보증 가능하고요. 배송 설치 무료로 해드리고 혹시 사다리차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폐 냉장고도 무료로 수거해드리고요. 지정일 배송 가능하니까 이사 혼수 주말 배송 원하신다면 저희가 전화드렸을 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탐나요. 그런데 사은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편수냄비, 양수냄비, 그리고 전골냄비, 뚜껑 맞춰서 정말 원하시는 사이즈 18cm, 20cm, 26cm까지 인덕션 렌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냄비 3종 세트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삼성 냉장고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 좋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곧 선물일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는 가격에 드리니까 오늘은 꼭 선택 한번 해보세요. SK 스토어에서 드리는 파격적인 가격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어에서 드리니까 이뻐요. 그렇죠? 크고 아, 800L가 넘는데요. 냉장고 냉동 레 betale 800L가 넘고 게다가 포켓도 저희가 다 투명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쓰면서 진짜 깨끗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쓰다 보면 보관용기뿐만 아니라 큰 냄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야채나 과일이나 제대로 서랍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다양한 수소, 음료수, 병으로 수납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투명 가드 안에 너끈하게 두 줄 세 줄 다 넣어보실 수 있고요 삼성권은 짜투리 공간까지도 활용해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곰솥 뒤에 커다란 김치통을 넣을 정도로 그게 바로 815리터의 매력이고요 냉동실만 하더라도 지금 300리터가 넘고 아이스트레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옮겨도 될 수 있고요 와 정말 멋지죠 그러면서도 초특가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SK스토어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